자, 이 유튜버가 방송 중에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이런 평지 풍파를 불러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유튜버 유후입니다. 구독자가 31만 명 정도가 되는데 뭐 언젠가 방송하면서 내가 어느 구에 산다 이렇게 사는 지역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아, 좀 출출한데 아귀찜이 먹고 싶네요. 배달시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팅창에서 어떤 시청자가 어, 무슨 구에서 아귀찜 어디 자래요? 라면서 식당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 식당에서 실제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도착을 했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나가서 직접 받을 텐데 그날따라 방송 흐름이 좀 끊길 것 같아서 일단 문 앞에 두고 가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5분 뒤에 나가서 그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렇게 방송을 하고 있던 중에 배달이 왔고 그게 끊길까 봐 이렇게 했군요. 그런데 아귀찜을 문 앞에 놓인 걸 갖고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유튜버에게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봉투 하나를 놓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딸기, 라떼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봉투에 담긴 채 놓여 있었다고 하고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배달 기사였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하니까 이 식당을 추천해 준 시청자가 바로 배달 기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상호를 언급해서 아마도 배달 기사가 배달 앱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을 하고 거기를 시킬 것 같으니까 그 가게 근처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받아서 가지고 오고 라떼도 줬던 게 아닌가 이거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이제 저 유튜버의 주소를 파악하고 그러면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결국 내 주소, 내 전화번호 다 털렸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름 돋았겠죠? 그럼에도 팬이었던 만큼 팬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음료도 갖다 주니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좋게 좋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 세상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유튜버 유후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분을 자극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를 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시면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다. 그랬더니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괜찮아요, 유후님.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우리랑 같은 사고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런데 그러고서 제 생일날에 또 말없이 이 앞에 선물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선물을 두고 가시고서 제 방송에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후님, 방문 앞에 선물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야.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좋게 얘기를 갔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두 사람만 아는 거다. 이렇게 약간 비밀스럽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소가 노출된 건 상당히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 생일날 방문 앞에 선물을 놔두고 가고요. 심지어는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문 앞에 선물 두고 갔다라고 하는 댓글을 다니까 저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정말 어려웠겠죠. 그 이후에 성적으로 상당히 직구적 농담 또 선넘은 채팅 그리고 야외 방송도 하는 모양이에요. 팬미팅도 하고 공연할 때마다 저 남성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녀서 정말 무서웠다. 이거 스토킹 아닙니까? 양 변호사님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 맞죠. 스토킹이 맞고 그래서 이제 이 입장에서는 이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시청을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차단을 했더니 다시는 안 그렇겠다. 그러지 말라면서 또 채팅으로 말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소를 기억을 못한대요. 주소를 기억을 못한다는 게 적게 계속해서 선물을 보는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러더니 자기 보통 유튜버 같은 거 할 때 댓글을 쓸 때 본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쓰지 않습니까? 닉네임을 바꿨대요. 원래는 이후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데 흑화했다. 이렇게 흑화. 흑화라는 게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나쁜 사람으로 변했다. 나쁜 행동을 한다. 어두워졌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제 건드리지 말라. 나 나쁜 사람 됐다.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바꿨다라는 거고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팬사인회까지 와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차단 좀 풀어주라. 나 힘들다.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럼 방송에서 따돌리지도 말고 제 역도 하지 말고 욕했습니까? 피해를 입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뻔히 들어와 있는지 알면서도 아이디 같은 거 바꿔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사람들 특징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 앞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유후 씨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손가락을 다쳤잖아요. 그때 저한테 메시지가 또 왔어요. 붕대랑 약 같은 거를 앞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웠던 게 문 바로 앞이었어요. 여기 문 바로 앞. 그냥 제가 나가면 바로 있는 복도에 제 방은 또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본인은 되게 멋있는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멋있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 유튜버가 그 방송에서 손가락이 다쳤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이 남성이 시청자가 아 저 그냥 차단 당할게요. 차단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또 찾아가서 붕대와 약을 이번엔 방문 앞에 놓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는 정말 하나도 안 멋있다. 계속 좋게 얘기하니까 잘못된 행동인 줄 모르는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한 사람 때문에 이사 생각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또 좀 아 참 답답하게 댓글 다시는 분들 이렇게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누군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스토킹 당한 것까지 내가 뉴스로 봐야 되냐? 당연히 봐야죠.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기서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후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그 사람이 틀림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팬의 마음을 스토킹으로 비하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스토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이버 블링 시키다. 그러니까 본인을 이른바 가상공간에서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유튜브 운영을 하면 누구도 당신한테 가지 않을 거다. 왜 팬미팅에서 이런 나쁜 짓을 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그런 식으로 자신을 그렇게 욕먹게 만들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곧 복도에서 흉기 공격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튜브 운영하면 너 그러다 진짜로 크게 당할 수도 있다.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 방식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사실은 범죄가 되는 게 맞고요. 스토킹이라는 게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만들어졌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유 없이 반복해서 가거나 접근하거나 영상 같은 거 정부 통신망 이용하는 거 다 처벌되고요. 3년 이하 시험 또는 3천 년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게 왜 처벌을 하냐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지금 행동만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들 그리고 연예인들 관심 받고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 맞죠. 팬이라면서 좋아할 때는 언제든지 또 이제는 저렇게 스토커로 뭐냐 이런 또 말씀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교수님 관심과 사랑 오케이 개인 사생활 영역까지 들어오라고 허용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유튜브를 가다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 요즘 유튜브를 여성 같은 경우는 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즉 다시 말해서 유튜브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소유를 하려고 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했는데 저 해당 여성이 자기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뭐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렇게 하면 할수록 여성 같은 경우는 아주 진저리를 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상대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자기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아서 상당히 불행하게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만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진주몬이라는 스트리머도 있었잖아요.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 모친을 살해하려다가 그게 발각돼서 체포되고 그런데 징역 금방 살고 나왔습니다. 그 스트리머는 은퇴 선언한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